마사오와 죽돌이의 눈만 뜨면 우리를 한없이 울하게 만드는 뉴스가 기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의 기록과 자료를 경찰이 실수로 지었다고 하고요. 경찰대 출신의 고시선관한 국회 5급 사무관이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가 붙잡히곤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여장을 하고 찜질방에 들어가 여성들의 알몸을 훔쳐보는 마사오 같은 사건도 있었네요. 전쟁이다. 뭐 맞잖아 마사오 사건. 24시간 울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민족유일정론 대딘질보가 나섰습니다. 잠깐씩 입가에 미소 지으며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는 일본어 전문 교육방송. 마사와 죽돌이의 앞라인 이용곡. 그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 방송은 더러운 표현과 조접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복도에서 뛴 적이 없거나 거를 대해도 노란 줄을 따라 발뒤꿈치를 들고 걸었던 분들은 본 방송의 창취를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볼 기분이 나빠 갑자기. 원래는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기분도 나빠졌어요. 우리 딴지라디오 아브라인 이용곡 방송 게시판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 죽돌 기자님 목소리가 감미로워요. 죽돌 기자님 귀여워 쩔어요. 인간의 탈을 쓰고 참아 쓸 수 없는 역겹고 더러운 표현들로 너를 칭찬하는 그런 댓글들을 보고. 제대로 보시고 있는 거 맞고요. 신규가 불편해졌어요. 진실을 보는 분들이 있네요. 방송에 여러 목적이 있지만 앞으로 큰 목적 하나는 청취자들한테 너의 실체를 까발리는. 뭘 실체를 까발려. 너의 뒷면목을 제대로 알리는. 형이 내 뒷면목 다 봤잖아. 집에 와서도 깔끔하게 정리된 집과 꽂혀있는 많은 책들과 언제나 이렇게 정리정돈된 그런 모습들. 그것만 보면 사람을 알 수 있지 않나.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우리 술 먹다가 내가 이번 달 생활비 모자라서 어떡하지 막 그랬더니 네가. 형 그런 걸 왜 걱정해요. 나는 돈 떨어지면 여자친구를 다방에 팔아요.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말도 안 되는. 내가 움직였어. 나 어이가 없네 진짜. 말이 돼 그게. 내가 술자리에서 네 그 말을 듣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내가 그랬어. 내가 너의 그 말을 듣고. 아니 뭘 그 말을 들어. 그 말을 듣지 마자 내가 뭐라 그랬냐. 쇼크다요 쇼크다 그랬잖아. 정말. 내가 그 말을 듣지 마자 막 손이 떨리고. 진짠 줄 알아 진짜. 아니 진짜잖아. 눈빛을 안 받게 얘기한다. 여러분들은 죽돌이 진실을 아셔야 돼. 그리고 난 다방도 안 가봤는데 다방을 어떻게 빨아. 요즘 그리고 다방도 어딨어. 그럼 어디 충남 서산 이런 데 있나봐. 나야 모르지. 네 전문 분야인데. 아니 난 다방을 안 가봤어. 놀랍죠. 아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돌이의 실체를. 좀 조금씩 조금씩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네 청자분들 저는 이렇게 취재를 해서 지식으로만 아는 거고 실제로 다 해본 분은 제 앞에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해볼까요. 그 전쟁 받아들일까요. 저도 한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다 사진 찍어놨습니다. 어떻게 잤는지. 네 옷을 안 입고 자시더군요. 잘 때 벗고 자시고. 보통 뭐라도 하나 뭘 가리죠 보통은. 사진을 찍어놨고요. 제 전문입니다. 우리 죽돌이가 알고 보면 참 괜찮은 친구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진은 당분간 공개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이 지금 2회 올라가고 우리가 3회째 녹음을 하고 있죠. 그런데 뭐 내가 제목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겠다. 단지 라디오 게시판에 업데이트가 되면 앞에 대제목이 있고 뒤에 소제목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대제목은 내용의 안내입니다. 첫 만남. 사과 표현. 사과 표현 그런 식으로.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 그렇죠. 뒤는 그냥 우리의 드립이에요. 우리의 드립이라기보다는. 내 드립이에요. 내가 말려도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그냥 뻥도 있고. 백만클리 모른다며. 알 방법이 없죠. 정확히 아무도 몰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사운드클라우드라는 곳에 다운로드 단수랑 플레이수. 그거 말고는 이제 막 퍼지고 유튜브로 퍼지고 어디 가져가고 검색되고 이런 거는 아무도 알 수 없지. 아브라인 이용고를 천만 명이 들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또 나 데뷔하고 있어서 아무 그게 없어. 천만 명이 굉장히 심하다. 솔직히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천만 명은 좀 심하다. 그러면 우리 현실성 있게 하자. 아브라인 이용고를 999만 명이 들었으니까. 알았어. 이 매체의 영향력이 999만 명. 그런데 계속 그런 사기를 치면 이런 교육방송으로서의 전혀 신뢰성도 안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천만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사기잖아. 내가 생각해도 개구라. 그렇지. 사기지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법적인 문제야. 현실성 있게. 광고도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떡해. 뭔 광고가 들어와. 이상하긴 한데. 형이 이렇게 막 백만 클릭 어쩌고 어쩌고 광고가 들어올 때가 됐는데 이러면 이상하게 그게 그대로 실현은 안 되는데. 비슷하게는 되네. 백만 클릭하면 1위는 되고. 또 1위가 유지는 되고. 또 광고가 붙을 때라니까 광고가 붙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 999만 명이 들은 국민 방송. 매체 영향력 1위. 네. 뭐 팟캐스트 1위긴 한데 사실 999만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999만? 네. 9천명이 듣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매체 영향력 1위 팟캐스트. 아무나 이미 연고. 네. 보다 보니까 별걸 다 시켜요? 벙커원에서 광고 문의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이름을 보면 이분은 좀 광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봐. 난 몰라. 형 이분 몰라? 몰라. 정윤수? 몰라. 그 이분은 문화평론가이면서 축구 형 축구 안 좋아해? 난 아빠야. 그래? 그래서 모르는구나. 축구 평론. 최강 두산. 허술 두. 골지가 어디서. 지금 광고하잖아. 광고하잖아. 야구 얘기하는 게 아니야. 축바 축바. 축구 평론에 거의 MBC 해설위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저술의 신경을 이루었다. 축구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각종 문화. 클래식. 모든 통섭이 돼서 이걸 싹 풀어나가. 그게 장난이 아니야. 그 말빨과 그 지식이. 몰라. 몰라 또. 왔노라. 보안노라. 공부했노라. 1탄. 와 시발 제목부터가 재미가 없죠? 뭘 재미가 없어. 안치하고 있어 계속. 999만명이 듣는 매체 영향력이 아브라인 이용구에 비하면. 왔노라. 보안노라. 공부했노라. 1탄.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강의를 해요.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 7시 30분. 그렇죠. 매주 월요일 7시 30분. 총 6회네요? 그렇죠. 미술, 문화, 건축, 사상, 영화, 음악. 이제 벙컨에서 대기획을 한 거지. 전체 문화 분야의 골수만 그냥 뽑아서 한번 이식하는 대기획을 차린 거야. 그런데 이 카피 누가 썼냐. 해도 너무한다. 왜? 어떻게 괜찮네. 서점에 깔린 모든 문화예술서적과 지천에 널린 모든 교양강좌의 정수만 뽑아 차려도 따라오지 못할 단 한 번의 예술사 강의. 와, 씨발 신이네. 우리 벙컨 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썼는데 왜 이걸 갈구고 그래. 아니, 갈구는 그냥 뻥을 쳐도 너무 지나치게 쓰잖아. 그런데 이분이 정말 강의 들어보면 알겠지만 형은 야빠라서 안 듣고 형은 클래식 이런 거 전혀 안 듣잖아. 그런데 들어보면 진짜 형도 재밌을 거야. 그러면 라이벌이네. 라이벌이지. 그럼 까야 되잖아. 이거 빨아주는 광고를 하면 안 되잖아, 이거. 아니, 좋은... 990... 9만 명이 뜨네. 매체 영향력이. 아무나 있는 거. 네. 네. 라이벌이네요. 네. 야, 유료강이라는데? 그렇죠. 유료강입니다. 이게 돈이 될까? 사람들이 돈 내고 들을까? 아, 정윤수라는 네임밸류는 충분히 돈이 됩니다. 그래? 네. 그러면 정윤수 씨가 돈이 될 정도면 999만 명이 뜨네. 그만해. 우리도 유료로 전원할까? 아이, 안 되지. 그건 또 아니야? 어, 아니야. 애매하네. 그거는 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다른 사람, 그걸 퍼뜨리는 목적이잖아.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이제 정윤수 씨는 돈의 눈이 멀은 목적이 돼. 아니, 아무리 라이벌이라도 이렇게 깎아내리면 안 돼. 이 문화평론가이자 축구평론가 정윤수 씨의 예술특강. 수강신청 방법은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라고 하네요. 네. 999... 아, 그만해. 그만해. 사기 그만 쳐, 진짜. 여자친구를 다방에 팔진 말자. 야, 이게 사람이었지. 야, 진짜. 쓰레기. 야,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슈크다, 슈크. 자, 이런 좋은 방송을 아직까지도 안 듣는 쓰레기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사람들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안타깝고요. 자. 네, 그리고 노래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없군요. 해야 되냐? 아, 그래도 뭐 간단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오시리, 카지리, 무시. 오시리란? 엉덩이. 카지리란? 갉아먹다? 뭐 이런 뜻. 그렇죠. 무시. 벌레. 그렇죠. 충. 벌레 충자. 그러니까 죽돌무시. 죽돌벌레. 얘가 왜 그래, 항상. 뭐, 뭐, 그거 끝이야, 그리고? 뭐, 그거 되게 유명하고 그런 거 있잖아. 아니, 뭐, 일본 NHK에서 방송한 애니메이션이고, 이게 큰 히트를 쳐서. 그러니까 스토리라인이 엉덩이를 깨무는 벌레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엉덩이를 찾아 헤매는 모험담. 뭐야, 그게? 무슨 이런. 그런데 정말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이게. 네, 그리고 캐릭터 사업도, 티도 만들고. 그렇죠. 그 마사오님이 교재를 합시고 그 딴지 라디오 게시판에 올린 캐릭터와는. 걔 이름이 뭐지, 근데? 내가 그렸지만 그 노란색 보따리같이 되는 거. 아직도 이름을 못 지었어. 아, 그거 버려, 그냥. 그 캐릭터는. 뭐야? 그게 뭐야, 그게 피카츄 그냥. 피카츄 한 100대 때리면 그렇게 되겠다. 야, 내 회심의 역작인데. 아, 뭘? 그게 회심의 역작이야? 시사 만병가가. 그게 할 소리야, 지금? 야, 내가 뭔가를 20분 정도 공을 들여서 했다면 정말 회심의 역작이야. 야, 근데 하도 지랄들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역작이냐. 너무 날로 먹잖아, 진짜. 그래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아, 만들었어? 이번에는 짝을, 커플을 만들었어요. 남자, 여자 캐릭터, 귀엽게. 왜 귀엽게? 두루와 마리. 뭐야, 그게? 두루와 마리.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두루가 어때서? 아니, 붙여넣으면 이상하다고. 왜 붙여? 커플이니까. 두루와 마리. 나 진짜, 안 돼. 승인할 수 없어.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한 번 교재에 여러분들이 우리 귀여운 두루와 마리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울 거예요? 손만 대봐, 아주. 자, 이제 AS를 시작하죠. 자, 낙가노 기타구찌. 네. 중앙, 북문. 뭐 대충 이런 뜻인가? 아마 일본에 나카노역이라는 곳인데 거기 기타구찌니까 북쪽 출구? 그쪽 근처에서 사시는 분이나? 뭐 이런 추측은 가능하겠네요. 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2회에서 예고를 해드렸죠. 신체부입니다. 아, 예. 요망한 것들. 청취자들 얼굴이 보여요? 신체부이다, 신체부이다. 아이고, 내가 니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형이 정했잖아, 신체부이 할 거라는 걸. 그걸 청자 탓으로 돌려. 아니, 청자 탓이 아니라. 너무 좋아하는 게 보여. 자, 거기서 이제 나올 거예요. 구찌. 입구자죠. 그렇죠. 구찌. 입이란 뜻입니다. 기타구찌. 이 기타가 동서남북할 때 북이죠. 북한을 기타조센이라고 하죠. 북조선. 아, 낙가노 기타구찌께서 바람잡이를 사쿠라라고 해요. 야, 이게 우리 파일럿에서 했던 얘기지? 아, 그렇죠. 파일럿에서 했죠, 제일 처음에. 나도 몰랐어. 몰랐어요? 몰랐는데 일본에서 사쿠라를 바람잡이. 가짜로 앉혀놓는 사람들 있잖아. 오픈하고 이럴 때는. 그런 바람잡이들. 그런 가짜 손님들. 이걸 사쿠라라고 한대. 난 처음 알았어. 형 당연히 알고 있고 그때 방송할 때도 사기꾼 이런 거 설명했을 때 당연히 알고 있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사기꾼 변절자 이런 걸. 그런데 내가 그랬거든. 일본에서는 그냥 벚꽃 써요. 사쿠라를 사쿠라라고 쓰지. 벚꽃이라고 알지. 이랬는데 바람잡이를 사쿠라라고. 난 몰랐어요. 사과해야지 그럼. 뭘 사과를 했는데 잘못된 게 뭐 있어. 국민 방송이라면 대국민 사과에 책임감이 없어. 잘못 말한 거잖아. 늘 무리를 일으켜서 즐겁습니다. 낙가노 기타구치 외에 바람잡이를 사쿠라라고 알려주신 많은 분들. 37점. 뭘 점수를 매겨. AS에. 3만점 만점에 37점. 점수 기준이 뭔데 그게. 내 마음이야. 점. 푸른 잔만경. 왕번나무는 제주도가 원산지. 네. 나도 이거 몰랐어요. 아는 게 뭐야. 없어. 이건 왜 들고 온 거야. 뭘 들고 와. 왕번나무는 제주도가 원산지. 그냥 형 이거 적어왔길래. 이런 걸 청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들고 온 줄 알았는데. 그렇지. 나도 몰랐으니까. 니들도 몰라야 돼. 뭐야 그게. 그래야 공평하잖아. 그래서 왕번나무는 제주도 원산지래요. 나도 몰랐어요. 아 그리고 그거 아냐. 부처님이 태어난 데가 인도가 아니라 네팔이래. 예. 몰랐어요. 아 씨X. 넌 왜 이렇게 많이 알아. 아니 그거 예전에 사무엘성 형이 딴지보 기사를 얼마나 많이 썼는데 그걸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그게 네팔판 독도는 우리 땅인 거지. 그렇지. 안타까워. 아니 근데 실제로 조계사에 얼마 전에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 내가 조계사를 다니거든. 조계사에 갔단 말이야. 근데 거기 현수막에 부처님이 태어나신 인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써 있었다고 실제로. 조계사에서. 근데 네팔이래. 네팔이래. 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네팔이 상대적으로 약속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부처님 태어날 당시에는 그 땅이 인도 네팔이 아니라 인도였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무엘 형 네가 지금 얘기했잖아. 깊게 들어가면은. 사무엘 형은 그쪽 전문가잖아. 그 형이 하는 얘기가 뭐 쿼리아 왕국하고 뭐 카틸레 무슨 왕국 사이에 있던 정원이래. 그 지금 그 룸비나인가 룸비안가 거기가. 룸비니 동산. 룸비니 룸비니. 룸비니. 아무튼 그렇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 아무튼 충격이었어. 쇼크대요. 쇼크대요. 진짜 형 딴지 해보기 위해서. 형 기사 말고 하나도 앓는구나. 룸비니야. 형 시간은 소중하니까. 그렇지. 알았어. 해 뜰날 13. 이쿠와 야매떼. 야매떼를 착각하신 것 같아요. 이쿠와 야매떼가 궁금해서. 어제 대학 1학년짜리 아들놈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여기 어디에서 웃기냐. 왜 웃은 거야. 벙커게리원들이 함부로 웃고 있어요. 고장났나 봅니다. 1어 1문학과인데 한문을 봐야 뜻을 알 수도 있다면서 야매떼는 꺼져라고 그러는데 왠지 아닐 것 같은 느낌에 오늘 인터넷 검색해보니 맙소사 이럴 수가. 마성님 말 맞다라 평생 안 잊어먹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내 질문을 평생 기억 못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마이너스 7200점. 왜 또 마이너스 7200점까지가. 바람직한 가족상이에요. 그리고 입점 바꿔서. 대학 1학년짜리 아들이야 네가. 그런데 1어 1문과야. 지금 5월이라고 치고. 그렇지. 이제 3, 4, 5, 3개월을 배웠을 거야. 전공. 전공 속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데 2쿠. 쿠루. 가다. 오다. 이 정도를 안 배웠을까요? 안 배울 수도 있어. 나도 1학년 때 학교를 안 갔거든. 스쳐먹고 돌아다녀요. 2학년 때까지 히랑 하나 갔다 하나도 안 배웠어. 해 뜰 날 13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아드님은 술을 처먹고 다녀요. 뭐야. 가족 파탄하려고 그래. 아니 그건 뭐 엄마니까 알아둬야지. 새가 빠지게 등록금을 대주는데 아들은 놀러를 다녀요. 아니 그 아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이 쿠냥 이쿠 가다 야맣돼 그만해 뭐 이런 건데 조금 생각이 항상 그쪽으로 하니까 뭔가 좀 부끄러워서 어머니한테 이제 말을 못 했을 수도 있지. 아 그 좀 음란한 편 뭐 이렇게 심작을 해서. 음 그렇게 해서 아 조금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또 잘 모르고 이러니까 이제 막. 오케이. 해 뜰 날 13. 대개 아드님은 음란해요. 뭐야. 아 몰라. 자. 되게 감명받은 게 있어요. 뭐에 감명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딴지라디오 아브나임디언거 게시판에 박하사탄 이런 사람이. 아 예. 박하사탄. 이름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강수업이라고 내용을 쫙 풀어놨는데. 예. 훌륭했어요. 아 예. 저도 그분 글 기억나는데 내용도 좋고 제가 그냥 잘 보는 건데 태도가 좋았어요. 보통 그런 걸 적으면은 이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방송에 있던 내용을 똑같이 하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잘난 척을 하거나 그런 건데 그런 태도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분은. 되게 친절하다고 해야 될까? 나는 그런 건 관심 없고. 아 예. 예. 여자인 것 같았어요. 뭐야.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쭉 돌근도 그렇지만 나도 바쁘잖아. 그래서 게시방 계속 들여다보고 이렇게 할 여력이 좀 쥐어짜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박하사탄을 AS 전문요원으로 임명을 할까 해요. 아 마음대로? 어. 뭐 혜택이 있어야지. 우리 전문요원이 되는 거지. 아 전문요원. 그럼 녹음에 초대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겠네요. 과연 오고 싶어 하실까? 자기가 이제 좋아하면 시간이 되거나 뭐 하면 그렇게 보강 내용이라고 쭉 올려놓은 거 보니까 잉여 같아요. 뭐 잉여야 또. 보통 잉여거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박하사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 형 개인적인 메일 위험해. 그래? 응. 내가 너만큼 위험하겠어. 뭘 나만큼 위험해. 아 그러면은 무슨 메일로 할까? 아 저희 제보 메일로 주세요. 저희 제보 메일이 이중구환이 걸려 있어서 그 마사오님께는 보여드리지 않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주소는 ddanzi.news골뱅이 지메일닷컴입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딴지점. 점 뉴스골뱅이 지메일닷컴. 딴지점 뉴스골뱅이 지메일닷컴. 물어 박하사탄은 빨리 메일을 쐬려주세요. 그래서 하는 일은 별거 없어요. 그냥 방송을 듣고 게시판에 as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요구라든지 이런 것 중에 단지 방송 내용이 아닌 개드립 부분이 아닌 일본어 부분에 한정해서 틀린 거라든지 아니면 수정해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거. 이런 문법적인 공부와 연관된 내용은 게시판을 쳐다보면서 캐치를 해서 정리를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뭘 해줄까? 아니죠. 캐치를 해서 메일로 보내줄 필요가 없고 그거는 그분이 그냥 직접 게시판에서 활동을 하시면 되죠. 질문을 하고 그냥 답을 해주죠. 저희가 뭘 해줘야 될까가 문제죠. 해줘야 되냐? 오시면 커피라도 한잔 쏘겠습니다. 답을 못 끝이야? 뭘 해줘냐? 내가 10원 한정만 못 봤는데 뭘 해줘? 알았어. 그리고 싫으면 말고. 그리고 하면 좋고. 그렇습니다. 자 2회에서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셔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 부분이 중요하죠. 본의 아니게 아사코 양의 허리를 툭툭 쳤죠. 그렇죠. 대통령을 하나 잘못 뽑아서. 저는 잘못 뽑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너무 가는 거야? 박근혜의 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를 툭툭 치고 기사대결 맞았죠. 네. 많이 아팠어요. 사과 표현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복습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가장 정중한 사과 표현이죠. 뭐가 있을까요? 申し訳ございません. 申し訳ございません.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 뭐 이 정도 뉘앙스로. 申し訳ございません. 다음 표현은요. 申し訳ありません. 그렇죠. 그리고 또 굉장히 광범위한. 오히려 막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을 때. 아유 뭐 이런 걸 다.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사과 표현은요. 申し訳. 가장 흔한 표현이죠. 申し訳. 이것도 이거 약간 좀 낮은 표현은요. 申し訳. 그렇죠. 이거 오도르다이소사센이라고 있죠. 춤추는 대수사센. 아 저 그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그런 표현 자주 나오죠. 무로이깡리깡. 무로이관리관이. 그 아우시마한테. 스만나. 네. 간지나지. 간지 쩔어요. 웃지 않는 남자.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이에. 미안해요. 라는 표현은요. 고멘나사이. 그렇죠. 그거죠. 약간 좀 짧게 하면. 고멘네. 그렇죠. 고멘네. 고멘되겠죠. 이렇게 사과 표현 세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사과를 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바래요. 아니죠. 저그만 일에도 사과를 하면은 서로서로 이제 화합도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형처럼 꼭 그렇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자존심만 세우고 산다고. 세상이 꼭. 돈이 없다고 여자친구를 다방에 팔면. 나 그만해 그거. 너의 영혼에 사과해. 진짜인 줄 안단 말이야. 이 부분만 들은 사람들은. 진짜잖아. 뭐 진짜야. 어이가 없어. 자 그리고 2회에서 예고 드렸던 대로. 네. 오늘은 신체 부위. 네. 수위 조절 좀 해줘. 진짜 이거는. 진짜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냐. 뭘 눈에 보여 안 보여. 정치자들. 정치자들이 딱 이 부분. 자 이제 신체 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청취자들이 신체 부위. 신체 부위. 다 형 같지 않아. 우리 청취자들은. 다 교육을 위해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999만명. 신체 부위다. 신체 부위. 정말 부끄러워서 죽겠어요. 야 오늘은.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이렇습니다. 제가 같이 있었는데. 2차까지 가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했는데. 근데 오늘 와서 이제 회의한다고 만났거든요. 어제 한 얘기를 또 해요. 나 진짜 참. 저니까 와서 형을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주시고요. 근데요. 저는요. 그게 무슨 얘기든 할 때마다 새로워요. 왜냐하면 기억이 없기 때문에. 끊겨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3회. 신체 부위.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스토리에 흠뻑 접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죽돌이는. 네. 아사꼬에게. 뺨을 맞고. 네.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군요.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냐 이거. 갓등. 갓등? 아 스탠드. 그거나 그거나. 아 보통 스탠드라고 하지. 누가 요즘 갓등이라 그래. 갓때도 아니고. 갓등. 스탠드. 스탠드. 원나잇 스탠드를 좋아하는 죽돌이. 뭘 원나잇다. 아 진짜. 그래서. 아유. 스탠드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이 딱 켜져 있고 침대에 누웠어요. 네. 그래서 죽돌이는 되새겨봅니다. 네. 회사의 업무 이런 걸 되새겨보죠. 저는 항상. 그렇죠. 회사의 업무를 되새겨봅니다. 여자한테 뺨을 맞고 돌아와서 회사 업무를 되새겨요. 네. 내 정신이 아닌 거죠. 내가 볼 때 그건 정상은 아니야. 언제나 회사의 그 안위를 걱정하는. 그렇죠. 김호준의 캐. 야 진짜. 내 총수님 돌아오기만 해봐 진짜. 다 말할 거야 진짜. 술 먹으면서 총수님 엄청 씌웠지. 다 말할 거야 진짜. 다. 나 녹취해놓는 거 알지 항상. 다 말할 거야. 죽돌이는 좋은 녀석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사코가 또 뺨을 맞고 죽돌이는 생각을 합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계속 그녀의 아사코의 얼굴만 떠오르는 거예요. 화가 나서? 아니죠. 죽돌이는 반했어요. 맞았는데 반했다고? 그렇죠. 사랑에 빠진 거예요. 내가 무슨 M이야? 첫눈에 반한 거예요. 맞았기 때문에. 쳐 맞았기 때문에 반한 게 아니라. 아니 때렸는데 내가 어떻게 반해. 화가 나지. 아니 이게 지금 네가 순서가 바뀌었어. 맞았기 때문에 반한 게 아니라. 반했는데 맞은 거야. 이미 반했는데. 이미 반했는데. 그렇지. 너도 모르게 아사코 얼굴. 이미지를 각자 떠올려 보세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 네. 떠올렸나요? 네. 떠올렸어요. 그런데 왜 저 오리구이집 아줌마 얼굴이 나오는데. 형이 뭐 내 생각이야 이거. 오리구이집 이모님. 그 오리구이 그냥 맛있어서 자주 가는 거고. 알겠습니다. 아줌마랑은 나는 전혀 상관없어. 그렇습니다. 자 죽돌이는 아사코의 게 반했어요. 그걸 전제로 하고 반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첫눈에 딱 보고 번개를 빠박 맞고. 첫눈에 반하는 것도 있지만. 번개를 맞으면 죽죠. 그렇죠. 번개를 맞으면 죽죠. 벙커 개리원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근데 게시판에서 보니까. 이걸 뭐라 그러지. 그거 오디오 틀어놓는 거. 아 네. 그걸 뭐라 그러더라. 효과음.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벙커 개리원들이 웃으니까. 이거를 자동으로 오토로 돌려놓고 하는 거 아니냐. 무슨 쌍팔년도시 개그를 치고 있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좋다. 다시 한번 핵 해봐. 핵 해봐. 이상한 걸 시키지 마. 아니 지금 다큰 처녀한테 이상한 걸 시키고 있어. 태어나서 저런 웃음소리는 처음 들어갔어. 너 어떻게 그렇게 웃냐. 핵 이렇게 웃냐. 해봐봐. 야 이거 잘라서 딴 데 쓰자. 뭐 했으려고. 핵. 잘라서. 뭘 쓰는지는 안 가르쳐주지. 그러니까 반했는데 첫눈에 빠방 하고 반한 게 아니라 그 뭐라 그러냐. 가랑비에 몸 젖는. 가랑비에 옷 젖지. 보통 형. 주로 형처럼 다 이렇게 형이 잘 때 다 벗고 잔다고 길에도 이렇게 술 먹는다고 옷 벗고 그러지 않아. 야 되게 웃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 옷이 젖으면 몸이 젖잖아. 그러면 가랑비에 몸 젖는다는 것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거 말. 어떻게 당황스럽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학로에서 좀 술에 취한 채로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십중팔구 마사오 형입니다. 알았어요. 전쟁이냐. 한번 해보려고. 죽돌이는요. 마사오 형의 첫눈에 반한 죽돌이는 발기부전이었어요. 너무 만화 스토리라. 만화가들이 연재를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는 발기부전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퓨어하게 사랑을 하는데 그게 뭐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도 있는 거고 발기부전 야 열받는다. 열받는다. 아무렇지도 않다며. 야 아니 그게 요즘은 현대학이 발달돼서 약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금방 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바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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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죽돌이가 알고 보면 자 만화가가 연재를 한다는 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꼬박꼬박 일주일 동안 일정 분량 이상의 스토리와 육체적으로 하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또 한 번 하품하고 한 번 하품하고 너무 웃어서 너도 그 하 좋다 얘는 핵그리고 쟤는 핵그리고 이상하게 형 하지마 그거 얘기가 좀 삼촌보로 빠지는데 저희가 제가 처음에 벙커게리원들을 옆에 앉혀놓은 거는 현장감 있는 웃음소리 그것도 있지만 원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는 죽돌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태용근도 그렇고 수컷들이잖아요 저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컷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지 넌 발기부전의 남자 진짜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드립을 치는 와중에 아무리 우리가 좀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처 감수성이 거기 못 미쳐서 여성의 성희롱적인 그런 감수성을 몰라서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여성들을 앉혀놓고 니들이 검열을 좀 해라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라기보다는 마사오 형의 그런 건데 대부분 너는 그럴 수가 없죠 빨기부전 나 진짜 그런 의미에서 그런 데서 앉혀놨는데 우리가 파일럿 녹음할 때였어요 초호기가 일본어가 좀 돼요 일본어가 돼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 자문하거나 우리 공부할 때 같이 하죠 그렇죠 유학파 출신이죠 그런데 1호기가 물어봅니다 느닷없이 그 수많은 일본어 표현 중에 고추가 뭐야? 물어봤어요 첫 질문인 것 같아요 아빠 엄마라고 물어보 아빠가 일본어로 뭐야 엄마가 일본어로 뭐야 담배는 일본어로 뭐라 그래 밥은 일본어로 뭐라 그래 신발은 일본어로 뭐라 그래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런데 태어나서 일본어에 대해서 첫 질문한 것이 고추가 일본어는 뭐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초호기가 가르쳐줘요 오친친 가르쳐줍니다 그랬더니 1호기가 우리 녹음 잠깐 쉬면서 담배 피우고 있을 때 벙커 온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오칭칭 오칭칭 이러고 돌아다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방송할 때 옆에서 쉴 때만 되면 친친친친친 계속 이래서 진짜 그날 녹음 시간이 괜히 길어졌어요 저는 그때 첫 녹음이었잖아요 파일럿 그런데 검열 자체 수위 조절이나 이런 옴부즈맨을 하라고 안천원 애가 칭칭거리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보면서 망했다 좋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아마 그때 다 잘랐긴 했는데 그때 아마 녹음된 파일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희한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또 검열하라고 이러해서 앉혀놓은 것들이 그리고 초고기 같은 경우는 저번 방 녹음인가요? 저저번 녹음인가요? 지금 또 스케줄 안 맞아서 바쁘다고 안 왔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녹음을 끝나고 팀 회식을 하잖아요 아브나임디 연구 팀 회식을 처음 할 건데 회식한다고 그랬더니 무리나게 달려왔어요 그렇죠 퇴근하자마자 바로 왔어요 이 바빠러지들 울어라 울어라 상처받아라 상처받아라 니들은 좀 상처받아야 돼 아 정말 참 큰일입니다 자체 검열도 실패하고 실패하고 참 미친거지 딴게 아니야 검열을 어느정도 수위조절을 채로 걸르듯이 이러려고 앉혀놨더니 채에 빵꾸가 난거예요 채가 없는 것 같아 채가 없어요 한술 더 뜨면 더 뜬지 걱정이에요 자 이제 발기부전인 죽도리 그거 빼줘 내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잖아 아니 자 봐봐 이게 스토리상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금 지어낸 거잖아 아니요 갑자기 내가 말하니까 열받아서 갑자기 지어낸 거잖아 딱 보이구만 굉장히 이거 심도있게 짠거예요 뭐 심도있게 짠 이게 다 복선이에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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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어요 자 만화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빡센 직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만화가가 다 발기부전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런 빡센 직업이어서 심신이 지치다 보니까 죽도리는 발기부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라는데 그 멀리까지 돈 쳐들여서 왜 갔겠냐 휴식으로 갔지 회사일이 의사가 발기부전에는 스트레스를 놓고 편안히 즐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까지 쳐간 거예요 야 얘기가 이렇게 맞아 돌아가네 야 얼마나 치밀한지 야 형 사기꾼 하면 되겠다 그래서 발기부전인 죽도리가 가슴 한켠이 텅 비어있었던 상태였죠 발기부전이니까 그런데 아사꼬를 마주치고 나서 이성 뭐라 그럴까 이성의 눈 떴다 그래야 될까 어떤 그 감정 있죠 사랑의 감정 그것이 살며시 되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성의 감정을 형이랑 나랑 느끼는 부분이 다르니까 그렇죠 너는 발기부전이니까 어디로 느껴 발기부전은 팔꿈치 형은 하반신으로 느끼고 나는 상반신으로 느낀다고 그래요 머리까지 그러고 너 그런 머리 감을 좀 되게 흥분하겠다 진짜 밥 먹고 이는 어떻게 쑤시냐 그 뜻이 아닌 걸 알잖아 야 이쑤시면서 상반신으로 느낀다는 게 정말 네 알겠습니다 답답해 네 그래서 밥 먹을 땀 유심히 봐야겠다 자 그래서 죽도리는 아사꼬에게서 어떤 사랑의 감정을 되살리고 빠져들게 되는 거죠 감정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니까 알았어 알았어 이거는 치밀한 복선이었어 알았어 그렇다고 쳐 그래서 자기 뺨을 때린 여성인데 자꾸 떠올려지는 거예요 이런 감정 상태인 거예요 청취자분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이걸 잘 상상을 하시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아사꼬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되새겨봅니다 아니 그게 키치가 되는 거야? 그 순간적으로 얘기 잠깐 나눈 상태에서 안 나가니까 이제 관찰력이 좋잖아 묘사력이 좋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 알았어 자 아사꼬는 개나 고양이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아사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일본어로 히토 그렇죠 인간 닝겐 그렇죠 인간은 닝겐이라고 하고요 사람은 히토라고 합니다 자 사람인 아사꼬의 머리끝서 발끝까지 하나하나 되새겨봅니다 네 정말 변태같죠 뭘 변태같대 지금 사랑의 감정을 감정입으라고 느끼라면서 발기부전 주제 아니야 그건 상관없지 퓨어하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떠올려봅니다 머리카락부터 네 아사꼬의 머리카락입니다 오 카미노케 그렇죠 카미노케 케가 털 네 앞으로도 쭉 나와요 케는 털입니다 그거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 밑에는 뭐가 있나요 머리카락 밑에는 머리가 있죠 그렇죠 머리 머리는 일본어로 앗따마 그렇죠 앗따마가 와루이 이런 말 흔히 쓰시죠 네 머리가 나쁘다 그렇죠 앗따마 이거 많이 알 거예요 아마 앗따마 앗따마가 많이 쓰지 않나요 앗따마 예 뭐 일상적인 단어니까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자 그럼 그 머리 바로 아래 뭐가 있나요 머리 바로 밑에는 이마가 있죠 그렇죠 이마는 일본 말로 히타이 히타이라고 합니다 네 이마는 히타이에요 그리고 자아사꼬의 이마까지 떠올렸어요 네 그리고 그 얇으리한 그 여자 그 눈썹 있죠 어 네 그 예쁜 눈썹 넌 두꺼운 걸 좋아하냐 얇은 걸 좋아하냐 어 나는 그냥 그냥 여자면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아니 침하면 두르면 그냥 눈깔이 심어져까지 뒤집혀져가지고 아주 그냥 아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우와 눈썹을 풀 겨를이 없겠지 알겠습니다 뭐야 이게 지금 아니 말하려고 하는데 뭐야 이게 말하려고 하는데 아니 자 아 눈썹을 떠올리는 거예요 네 눈썹은 일본말로 마유개 마유개 여기서 또 개가 나왔죠 네 마유개니까 연음돼서 캐가 아니라 개라고 발음이 되죠 네 마유개 네 마사오와 개는 출입금지할 때 그 개가 아니죠 아주 그냥 여자만 보면 눈이 확장 뒤집혀져가지고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한 손에 주사기를 들고 아이고 내가 싸할 수가 없어 뭐 어때는 진짜 아니 형 그거 진짜잖아 그거는 마사오와 개는 출입금지 진짜 있었던 이야기잖아 나 진짜 말한다 그거 자꾸 그러면 야 그러면 너는 야 말한다 그거 진짜 휴전 아 오케이 휴전 휴전 그거 자 눈썹까지 갔어요 네 이제 속눈썹을 떠올려봅니다 속눈썹은 오 마츠개 마츠개 이거 눈썹은 마유개 속눈썹은 마츠개 네 이거 차이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눈으로 갑니다 네 너는 쌍꺼풀 있는 눈을 좋아하냐 아니면 쌍꺼풀 없는 눈을 좋아하냐 음 그거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자로 그냥 무조건 침에 눈이 진짜 알았어 휴전 휴전 자기가 할 거 해놓고 휴전이래 휴전 와 진짜 휴적이다 자 눈을 떠올려봅니다 아 진짜 눈은 1번 말로 오 매 그렇죠 눈목자가 매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눈동자가 있죠 네 눈동자는 1번 말로 힛더미 그렇죠 힛더미 이거 사람 이름으로도 많이 쓰죠 어 뭐 그런가요 네 걸렸어 아 뭘 뭘 걸렸어 타치바나 힛더미가 좋아요 시라이시 힛더리가 좋아요 힛더미가 좋아요 아니 힛더미 그 유명아 감독도 힛더미 있어 그래 타치바나 힛더미가 좋아요 시라이시 힛더미가 좋아요 타치 아니 있어 타치바나 힛더미가 좋군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나 몰라 형 근데 어 몰라 나 진짜 누군지 타치바나 힛더미 몰라 이상한 음악 틀고 있어 야 우리 엔진이어가 감각이 대박이야 이걸 언제 준비해놨는지 도쿄핫닷컴이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내가 니들하고 같이 방송한다는게 정말 더러워 죽겠다 누가 제일 부끄러운데 아니 부끄러운 사람이 누군데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머리카락은 머리는요 머리는요 이마 눈썹 눈 하나하나 떠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어를 매치시키면서 외우시는 겁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점점 내려갑니다 니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으로 가는지 얼마 안남았어 조금만 기다려 야 긴장감 있는데 형이 제일 흥분한 것 같아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알겠습니다 뭘 생각하는 거야 자 이제 내가 핑크빛이라는 소문이 있어 알겠습니다 휴전 휴전 자 눈까지 내려왔어요 네 이제 뒤에 귀루가 보죠 네 아사쿠의 귀를 떠올려요 너 왜 이렇게 좋아해 귀 뒷머리 싸요 나 여기 너무 좋아 자 귀를 떠올렸어요 귀는요 미미 그렇죠 귀 입자를 써서 미미라고 합니다 자 이제 코로 나와 볼게요 네 코는요 하나 그렇죠 이게 잠깐만 귀 입자고 코는 뭐라 그러지 비 비지 비가 낫지 한자로 비죠 비 일본말로 하나라고 합니다 코털은 뭐죠 하나게 아까 저희가 뭐라 그랬죠 머리카락 할 때 캐라고 했죠 코털은 그대로예요 하나가 코고 털은 캐니까 연음 현상으로 하나게 가 되는 거죠 마사우 형한테 참 많습니다 솔직히 나 인정해 인정한다고 난 뽑아왔다 이거를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내가 내 코털을 볼 때마다 이게 우주 항공 산업 신소재로 쓸 수는 없을까 이거는 다이아몬드로도 안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지요 형 근데 그거 함부로 뽑으면 안 돼 그거 뽑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 그래? 어 그거 상 쳐놔서 잘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 잘라야 돼 근데 이 쾌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 아프기만 하던데 나는 휴전 휴전 자 네가 움찔하는 거 내가 봤어 요걸로 멍을 써먹으려 하는 거 봤어 휴전 알았어 근데 지금 문득 듣는 생각인데 내가 청취자들한테 계속 요구하잖아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해라 상상해라 이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처럼 상상해라 아싸리 그냥 드라마 제목을 짓자 액자 소설처럼 아브나이 니온고 안에 진행되는 드라마 독립된 드라마라는 식으로 제목을 짓자 제목? 뭐 그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제목이 뭐가 좋을까 욕망의 물안개 제목이 뭐 그따위야 욕망의 물안개가 어때서 아니 나는 순수하게 교잘 그거라니까 교재? 응 교재 그러니까 드라마 틱해야 되잖아 제목이 뭐가 좋을까 어 풋풋한 풋사과? 뭘 풋사과가 좀 이상해 벌레 먹은 풋사과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딱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음 딱 생각나는 거 아 없다 욕망의 물안개라니까 아 욕망의 물안개 이상해 이미지 안 좋아하죠 그러면 청취자들한테 맡깁시다 아 이거 제목을? 어 한번 아니 내가 짓게 그냥 아니 의견을 받아보고 어 괜찮은 거 있으면 쓰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욕망의 물안개로 가고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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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내가 생각해 올게 또 청취자 의견 안 받아 이상한 거 나올 것 같아 아니요 받을게요 저 딴지 라디오 그 아브나잇 연구 게시판에 32살 만화가인 죽돌이와 23살 여대생인 아사코의 사랑 만들기 드라마 제목을 지어주십시오 그 술 마약 신체 부인 넣으면 안 돼 그거 모르는 거지 안 돼 아니면 뜨거운 주사기 이런 게 괜찮고 진짜 의견을 받겠습니다 그건 지금 돌발적으로 나온 생각이고요 자 뭐 어는 건 안 돌발적이네 우린 대본 없지 않은데 자 그리고 어디까지 가죠 코 했나요 그럼 콧구멍은 뭘까요 하나 노 아나 그렇죠 하나 노 아나 코의 구멍이죠 하나 노 아나 근데 이 아나는 이제 일본어로 하나라면 구멍이란 뜻이죠 네 왜 얼굴이 빨개지나 뭘 빨개져 안 빨개졌어 그냥 들었어 구멍이 야해? 아니 아니 그냥 그냥 있었잖아 형 보고 아니야 너 좀 아니 진짜인 줄 알아 얼굴 빨개지면 네 그랬어 저번에도 빗자루로도 느끼더라 아니 뭐 빗자루로 안 느끼는 단어가 뭐가 있냐 아니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이거 와 나중에 진짜 찍어서 보내주든지 해야지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죽돌이의 실체를 알게 될 겁니다 아유 그러니까 진짜 빨개지는 것 같아 네 콧구멍은 하나 노 아나 아니 아니 다시다 아 아 형이야 이거 콧구멍은 하나 노 아나 구멍은 하나 느끼지마 이거 말 나오고 나서 하니깐 그렇지 알겠습니다 자 지금 머리끝서부터 지금 아부나이 아부는 위험한 선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뭐 눈 코 입까지는 괜찮죠 네 뭐 이상한 게 없죠 입 밑으로 내려면 어떡하면 가봅시다 그래서 아사코에 콧구멍까지 상상을 했어요 그런 걸 왜 상상하냐 근데 뭘 상상해보라며 형이 아니 해보라는 게 아니라 네가 누워서 상상하고 있는 장면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 정말 아 아 진짜 자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아사코는 이게 없어요 여자에겐 없고 남자에겐 있는 거 아 지금 그걸 하면 안 되지 콧구멍이 왜 야 잠깐만 잠깐만 휴전 잠깐 휴전 휴전 잠깐 휴전 마사와 개는 출입 금지 휴전 잠깐만 타임 타임 이거 잘라 이거 잘라 아니 아니요 잠깐만 진짜 진짜로 내가 물어보자 무슨 색을 하는 거야 아니 나 코 야 야 이마에서 눈에서 눈썹 눈 코 귀 그 다음에 코수염 남자한테는 있고 여자한테는 없는 거 코수염 아 나는 근데 그걸 하면 안 되지라니 아 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아니 나는 그 코 위에 있는 표피 이런 거 할 줄 알았지 야 내가 지금 말 나온 게 잘 나왔다 너도 그렇고 청취자 니들도 잘 들어요 갑자기 왜 진짜로 내가 승질이 나가지고 야 전에 왜 그거 있지 나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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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세코 건전한 교육방송을 만들려고 해 그런데 그런데 저번에 몇 회였냐 무쇠팔 무쇠다리 아 무쇠 나는 무쇠 발꿈치라고 얘기하려고 했거든 거짓말하지 마 나는 정말 무쇠 발꿈치가 왜 나와 난 썰로가 농담을 좋아해 우와 그런데 무쇠팔 무쇠다리 무쇠 했더니 웃어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저벌레 자동차 넘버 얘기했지 25 부였으니 망정이지 25 자였으면 어떻게 했냐 이랬더니 막 웃는 거야 나는 25 자벌레라 그러려고 그럼 거짓말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잖아 자석할 때 자 이런 말 하려고 했거든 맥락이 안 맞잖아 그전 거랑 아니 그냥 뭐 부자 할 때 부 이런 것처럼 더하기 할 때 더 이런 것처럼 말도 안 돼 자석할 때 자 자벌레 할 때 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애들이 빵 터지는데 막 웃어 왜 웃을까 그냥 웃는 것도 아니야 아주 자지러지게 웃어 아이고 말해버렸네 내가 말해버렸네 아무튼 도대체 너희들 이런 음랄한 것들을 앉혀놓고 내가 어? 내가 이런 음랄한 것들을 앉혀놓고 교육방송을 만든다는 내가 형 거짓말할 때 화내는 스타일이지 내가 승질이 나가지고 자 청취자 너희들이 피가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런 음랄한 생각들을 지우고 진짜 건전하게 건전하게 진지하게 교육방송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야 형이 참 그렇게 많으니까 참 믿음이 간다 그렇죠 신뢰성이 있어요 내가 진짜 이 건전한 방송을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말한 거는 마사오 형이었고요 늘 물을 일으켜서 즐거웠습니다 네 자 이제 나는 코수염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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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하지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자 코 바로 밑에 붙어있는 거예요 네 털이에요 네 코수염이죠 네 코수염은 구찌 희개 구찌 희개 이 아까 코가 일본어로 뭐라 그랬죠 하나 그리고 털을 게라 그랬잖아요 희개 그러면 하나희개라고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코 밑에 달려있다 코수염인데 네 일본 사람들은 입에 붙어있다 그래서 입수염이라고 부르는 거와 똑같아요 네 그렇죠 구찌 희개 그렇죠 사전에는 이게 구찌 희개랑 그 하나희개랑 다 나와있는데 하나희개랑은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입 위에 붙어있는 입수염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S에서 기타구찌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입구자를 써서 입은 일본 말로 구찌 그렇죠 그래서 입 위에 달려있는 털은 구찌 희개라고 부릅니다 자 아사코의 입까지 곱씹어봤어요 네 입 네 떠올렸어요 네 나는 불안불안 했다 알았어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았어 알았어 자 이제 입술로 갑니다 입술은요 구찌비로 그렇죠 구찌비로 야 지금 구찌비로 이렇게 발음은 완전히 일본인 발음 같다 뉘앙스가 니이산 완벽하지만 제가 일본어를 믿으세요 알겠습니다 미안해 이런 거 말하고도 이상해 자 입술 안에는 뭐가 있나요 침이 있죠 보통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보통 입술 안에는 이빨이 있죠 E가 있죠 E 아 네 근데 너는 침을 떠올렸어요 어 그럴 수도 있죠 FBI 거기 범죄 프로파일링 거기를 보면 성폭행범 있잖아 뭐 거짓말하려고 그랬어 테스트 문항에 있어 거짓말하지 마 써있어 3번 A항에 입술 안에 있는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은 E 이빨 이렇게 쓰고 성폭행범은 침 이렇게 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형이 방송에 지금 계속 침 침이 흘리고 있으니까 내가 그 생각이 난 거지 침이라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 아 자 자 그래서 E가 있죠 E는 일본말로 하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하 이빨은 합니다 아 근데 이 이빨이라는 거는 짐승한테 쓰는 거죠 사람은 이라고 하죠 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외로 자 그리고 이 뒤에는 뭐가 있나요 이 뒤에는 이 뒤에도 침이 있지 않나 그렇지 발기부전인 짓도리는 침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혀가 있어 혀 혀가 있죠 혀도 그닥 건전해 건전해 뭐 하려고 그랬어 그러면은 어 그냥 뭐 입천장 거짓말 목청 혀하려고 했으면서 자 혀가 있어요 혀는 일본말로 싯다 그렇죠 이제 카메라가 안으로 들어갔죠 입 안으로 아 예 그래서 훑었잖아요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눈 코 입을 지나서 이제 카메라가 입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죽도리의 상상력은 더럽고 아 왜 들어가 또 아사코의 이는 왜 떠올렸을까요 그리고 아사코의 혀도 떠올리고 심지어는 아사코의 침까지 떠올렸어요 아니요 형 네가 떠올린 거야 하나하나 더듬어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아사코의 볼그릇으름한 볼을 떠올립니다 네 볼은요 호호 그렇죠 여기서 설명할 게 있는데요 아 이제 그 일본인들은 볼이 호 길게 발음 장음 발음에서 호라고도 쓰고 또 호호 이렇게 발음도 하거든요 호 혹은 호호 그런데 이제 이 호호는 주로 이제 뭐랄까 책에 써있는 느낌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 나 지금 가래 먹었다 아 지금 설명 안 해도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발그스름한 볼을 떠올렸어요 그러면 그 밑에 아름다운 선이 있죠 턱이 있죠 자 아사코의 턱은요 오 아고 그렇죠 우리 아구창 막 이러잖아요 외우기 쉽겠다 아고 거기서 왔을 수도 있겠네요 아고 턱을 아고예요 자 그 다음에 목 아이지 어 내가 지금 모가지라고 할 거예요 네 이쁜 단어를 써야죠 네 교육방송이니까 예쁜 가는 목입니다 오 쿠비 그렇죠 목이 길면 좋으냐 너는 아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이렇게 신체 비류랑 맞아야지 좋지 박소연 있잖아 내가 박소연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근데 되게 좋긴 한데 네 얼굴이 지나치게 작은건지 목이 지나친게 길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엄바란스 하지 않냐 아 그분은 조금 보면은 딱 좀 길다는 느낌이 있지 근데 아무튼 이쁘긴 이뻐 음 아 나 요새 하지원하고 네 한여주가 좋아진다 어 사춘기인가 봐 갑자기 그걸 왜 말해 형 취향 말이지 뭐해 방송인이니까 이걸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우연히 듣고 개인적으로 만나러 스캔들 나길 바라는 거야 지금 어 무리를 익혀서 즐겁고요 자 이제 목을 갖고요 우리 맨날 그런 말하죠 왜 나 잘렸어 나 회사에서 잘렸어 라고 하죠 그게 이제 목이 생략된 거잖아요 네 나는 회사에서 목이 잘렸어잖아요 네 일본 표현도 똑같아요 그래서 쿠비닛으로 그러니까 목이 됐다 네 목을 했다 그러니까 해고하다니까 해고를 목으로 해석하면 네 그렇죠 쿠비닛 나로 그럼 해고당하다 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 목은 그런 뜻으로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표현이 그 목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목이 아니라 이 쿠비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단어니까 요거는 꼭 외워두시기 바래요 목은 쿠비입니다 자 목 바로 밑에 뭐가 있나요 목 바로 밑에는 가슴이 있지 않나요 보통 인간이 목 다음에 어깨가 있지 않나요 아니 아니 나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아니 너는 도대체 너의 그 욕망의 질주를 내가 막을 수가 없다 아니 형 감옥 유도하는 것 같아 사람은 아니 아니 밑으로 내려온다면서 밑으로 내려와서 야 네 목에 손가락 얹어봐 응 그리고 쭉 따라 내려와봐 응 뭐가 있어 어깨가 있잖아 옆으로 새잖아 일단 쭉 내려왔지 나는 직선으로 이 욕망의 절전차를 불의 전차를 내가 어떻게 발기부전 주제에 사람은 진짜 이런 식으로 진짜 자 목 다음엔 어깨가 있어요 네 저도 알아요 목 아래에 가슴이 붙어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알아요 저도 알겠습니다 지금 오해하게 됐잖아요 해부학적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목 바로 밑에는 어깨가 있어요 야 어깨에 가슴이 달려있어 아니 아니 난 직선으로 내려왔다니까 내 생각이 정말 충족한데 자 어깨가 있어요 어깨는 오 같다 그렇죠 이거 은어로 많이 쓰지 않나요 그 같다 뭐 그렇죠 뭐 옛날에는 어깨들을 같다라고 표현했나 조금 익숙한데요 형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 들어가있었고 어깨는 어쨌든 같다입니다 같다 그리고 그 어깨 바로 밑에는 뭐가 있나요 어깨 바로 밑에는 진짜 아 잠깐 겨드랑이가 있지 나 말하려고 했어 가슴에 대한 침착을 내려놔 좀 좀 이따 나와 왜 이렇게 급하니 아니 아니 진짜 너의 그 욕망의 질주를 멈출 수가 없냐 아니 하려고 그랬어 아 알았어 알았어 자 진정하시고 여러분들 침착하세요 형이 제일 흥분한 것 같아 지금 어깨 밑에는 겨드랑이가 있어요 네 어깨 밑에 가슴이 달려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덜렁덜렁 달려있다고 생각해봐 3차원적으로 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방송 전에 이렇게 뭘 할지 얘기를 하고 하면 이런 그게 없잖아 그렇죠 자 좀 이따 나온다 걱정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너무 마음이 급해 지금 자 겨드랑이가 있어요 겨드랑이는 일본말로 와키 와키가 있죠 와키 이거 저 아까 코수염 뭐 이런 것처럼 또 여기 캐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털은 그것도 해? 그냥 해보자 와키게 그렇죠 이것도 연음으로 와키의 겨드랑이 털 겨털 똑같아요 와키게 캐가 연음현상이 됐죠 자 할게 응 자 한다 겨드랑이에는 뭐가 달려있나요 겨드랑이 털이 달려있죠 아니 아니 털 말고 겨드랑이 아래엔 뭐가 있을까요 어 팔이 있다 팔 팔이 있다 내 안 속으려고 내 안 속으려고 팔이라고 하려고 그랬어 지금 아 그래? 야 진짜 내 오랜 생각을 했는데 정답은 팔이야 안 낚였어? 어 안 낚였어 이번에 근데 그걸 굳이 오래 생각해 해야 되냐? 알겠습니다 자 팔이 있죠 네 팔은 일본말로 우대 우대라고 하죠 그럼 팔 밑에 이거는 낚일 수가 없다 네 팔 밑에 뭐가 달렸냐 팔 밑에는 손이 있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어렵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 저는 그렇게 말하니까 아 그래? 알겠습니다 팔 밑에는 손이 달려있죠 네 손 숫자를 써서 손은 일본말로 오 테 네 좀 전에 우리가 목을 뭐라 그랬죠? 굽이 그러면 손은 테 손목은 뭘까요? 오 테쿱이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손목은 테쿱입니다 손의 목이라 그래서 테쿱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손가락은 오 유비 그렇죠 우리가 약혼 반지나 이런 반지 하잖아요 자 로드 오브 자링구 반지의 제왕 했잖아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일본 포스터 보면 걔들은 더 발음을 자라고 하잖아요 로드 오브 자링구 맞을거야 자 로드 오브 자링구 집착하지마 근데 이상해 반지를 링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손가락이 유비라고 했잖아요 유비와 이 와가 동그라미 원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유비와 하면 반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손가락에 끼는 동그라미 해서 유비와 반지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지금 덜을 영어 t-h-e 덜을 일본어들은 자라고 발음한다 그랬잖아 내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 있잖아요 기타노 다케시 감독 그 영화 중에 미국하고 합작 영화가 있어요 원래 제목이 더 브라더에요 근데 일본 포스터에는 뭐라고 쓰지 않나요? 자 브라자라고 써있어요 그거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거예요 상식으로 굳이 몰라도 될 것 같아 더 브라더야 자 브라자 실제로 있는 얘기야 기타노 다케시 감독 영화인데 일본에서 봤는데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뭔가 선물하는 느낌이네요 근데 못찾겠더라고요 요새는 근데 진짜 재밌으니까 한번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면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브라자 근데 참고로 브라자는 절대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왔다 드디어 네가 그토록 갈망하던 뭘 그토록 갈망해 신체 부위일 뿐인데 알겠습니다 네 신체 부위에서 목 밑엔 뭐가 달려있나요? 그렇게 가슴이 달려있죠 아 진짜 그거는 내려 직선으로 일직선으로 사람이 내가 고드니까 그런 거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돌이가 되어서 머리 이마 볼 팔 손가락 다 되새겼죠 이제 가슴을 되새길 차례인데 여기서 잠깐 왜왜왜왜 갑자기 또 카메라가요 죽돌이를 비침 있는 그러니까 갔던 그 스탠드 거기에서 그 어슴풀의 한 방 안에서 침대에서 죽돌이는 아사코의 몸을 떠올리면서 왼손으로는 주물딱주물딱 뭘 주물딱주물딱 이상한 거 자꾸 넣지마 애들이 이상한 거 넣지마 카메라가 그러고 있는데 카메라가 교체 편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카메라 앵글이 바뀌면서 씬이 바뀌면서 진짜 아사코는 그럼 뭐하고 있을까 오 그러게요 이번 회에 아사코가 등장을 안 했어요 아사코 팬이 얼마나 많은데 아사코 팬이 많아요? 뭐 어딨어 아사코 팬이 있지도 않은 사람 불러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게시판에서 증명해 주십시오 나는 아사코가 좋아요 이런 인증샷을 찍어주시면 뭐야 셀까만 나와 어떻게 찍을까 아무튼 카메라가 미안해 할 것 같은데 상식적인 여자 같으면 네가 상식적인 여자를 만났다는 게 난 놀랍고 그러니까 만났다는 게 네가 상식적인 여자의 마인드를 이해하거나 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놀라운 거 근데 주위에 상식적인 사람밖에 없어 형뿐이야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럼 상식적인 여자를 왜 다방에 파냐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뭐 말만 나고 이제 다방이야 어릴 때 다방에서 살았나 봐 자 그래서 이것도 무슨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아사코가 불쾌하니까 뭐 미안하기도 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하기도 하죠 어쨌든 복잡한 복잡한 심정으로 다방에 가지 또 다방에 가겠지 뭐 다방에 그리스 다방에 가겠지 한국에 누가 다방을 세워서 거기 갔다 그러고 그러지 이런 스토리 뻔해 내가 얼마나 스토리의 기재인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건 하잖아요 그럼 한국 비행기 타고 다방 갔다 오겠지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복선이 치밀한 그런 스트림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사코가 기분 전환을 하러 원래 아까 바다를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도 지나고 막 이래서 그냥 호텔에 딸린 실내 수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개장 실내 수영장이죠 그 푸른빛이 얼른얼른거리는 그런 호텔 수영장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나는 영화에서밖에 못 봐서 실제 호텔 수영장은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가본 적이 없는 장소를 떠올리는 스토리텔링의 기재 잘하지마 자 그런데 이제 아사코가 탈의를 하고 네가 선택해 그런데 내가 수영장 안에 다방 없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비키닌데 무슨 색깔 아 비키닌데 무슨 색깔 음 검은색 검은색 응 검은색 응 검은색 비키니 응 왜 내가 선택하라며 아니 선택은 잘인데 응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아 그래 그냥 검은색이 생각이 났는데 형 눈을 보니까 그냥 시꺼먼 속마음이 아 그래요 자 검은색 검은색 비키니를 입은 아사코가 등장을 해요 네 카메라로 그리고 물에 갑니다 물에 가서 발가락으로 이렇게 발을 한쪽 발을 싹 내밀어서 참방참방 해봐요 물 온도를 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쪼그려 앉아서 손으로 참방참방 해봐요 참방참방은 뭐야 전봉전봉도 아니고 아니 그게 이미지지 이미지는 온다 참방참방 그런데 저쪽 길쭉한 의자 있죠 네 거기 쇼핑백하고 자기 소지품하고 타월을 올려놨는데 거기에서 휴대폰이 올려요 오 네 진짜 올리는데 야 야 야 좀 진동으로 해놔줘 방송시간에 저희 한국시티은행에서는 행복계급을 4.5%로 월 3만 7천 5백원 최대 7천만원까지 모십니다 그게 온 거야 아사코한테 그게 아사코한테 온 거야 놀랍죠 야 스토리테리기 천재다 타이밍까지 계산한다 저쪽에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아사코가 그래서 딱 가보니까 저희 한국시티에서는 행복계급을 4.5%로 월 3만 7천 5백원 최대 7천까지 지원합니다 라는 문자가 온 거야 아사코가 짜증이 확 나겠죠 짜증 나겠네요 거기다가 막 한국어 읽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갖고 열받아가지고 뭐야 이러고 딱 있는데 소지품 중에 조그만 손가방이 탁 떨어져요 근데 거기에 지갑이 탁 떨어지는데 거기 딱 봐도 무슨 카드가 있네 벙커원 멤버십 카드였어 광고야? 야 나 뭔가 했어 벙커원 멤버십 카드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누가 보면 이게 간접광고인 줄 알겠어요 그러게요 PPOG인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광고인 줄 알겠다 이거 이건 엄밀히 스토리상 진행된 내용입니다 거기서 벙커원 멤버십 카드가 나왔단 말이지 지갑에 휴대폰을 딱 받으려고 했는데 끊어졌어요 지갑이 툭 떨어졌는데 지갑 속에 삐축히 이게 드라마 장면이에요 아 장면이요 벙커원 멤버십 카드라고 써있었어요 혜택이 참 많죠 알고 봤더니 아사코는 벙커원 멤버십 회원이었어요 벙커원 멤버십은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참고로 잠깐 설명하고 요번에 딴질보에서 아주 가열차게 야심차게 선보인 선보인 서비스죠 네 마치 딴질보에 초대형 흑심작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각종 팟캐스트 순위를 휩쓰는 벙커원 특강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은 알기 싫다 그리고 오만가지 딴지 인터뷰 이런 강연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맨날 와서 봐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유명한 강신주 다상담 그리고 황성민 교수 이런 것들 그런 프로그램 좋은 강연들을 언제 어디서나 바로 동영상으로 현장감 있게 볼 수 있고 그런 걸 제공하는 서비스죠 정말 좋은 서비스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 36명 남자 36명 여자 36명 벙커 미팅이 있죠 근데 여자가 먼저 항상 선착순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죠 네 혹은 신기하게 항상 먼저 차요 여성분들이 그 벙커 미팅을 특별회원제로 해서 선착순에 구애받지 않고 월 2회인가요? 월 1회인가요? 정확히 이해하는데 모든 미팅에 대해서 하여튼 특혜가 주어져요 그리고 회비도 할인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또 있어요? MMORPG라고 하는데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컴퓨터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MMORPG가 뭔지 모르겠는데 리니지 어쩌고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MMORPG형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를 지금 만드는데 거기에 회원 가입시키고 특혜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매칭 프로그램이래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마치 MMORPG 게임이라는 게 세 개의 종족이 나누어져서 각각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미팅도 하고 각각의 종족들이 서로 이제 야 우리 팀이 이겨야지 이러면서 서로 남자를 뺏기도 하고 여자를 뺏기도 하고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자기의 종족을 번식시키는 야 마치 그런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정말 재밌겠네요 네 그런 엄청난 이 세 가지 서비스가 월도 아니고 1년에 18만 원이에요 야 18만 원이면 조선일보 한 달 구동료가 1만 5천 원이니까 조선일보 1년 구동료랑 같군요 그렇죠 아버님 댁에 벙커원 멤버십 카드를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안 놔드려야겠어요 그러게요 두 장 세 장도 놔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또 어머님 혹은 아버님이 홀로 사시네 비팅을 해드려야겠어요 안 놔드려야겠어요 대통령께도 하나 놔드리고 싶네요 기분입니다 그런 엄청난 서비스를 단돈 년 18만 원에 제공하는 벙커원 멤버십 카드를 아사코가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형 이거 마치 광고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드라마의 내용이군요 절대 광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사콘 일본인이잖아 어떻게 가입했을까 지금 해외 결제 구매도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 결제는 아니 그래 다 좋아 페이팔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다 좋아 잘 모르지만 해외 결제도 가능하고 페이팔이 어쩌고 다 좋단 말이야 그래서 꼴랑 1년에 18만 원에 월 15,000원 꼴인데 그런 엄청난 특혜들 회원 멤버십을 했다 이거야 해외 결제도 가능하니까 좋다 이거야 아사코가 한글을 아냐고 알고 봤더니 아사코는 제일 교포였어요 유창하진 않지만 말은 잘 안 돼도 한글은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들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죠 나중에 아사코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아사코가 박근혜의 딸일 수도 있어 아무도 몰라 이건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아사코의 지갑에 벙커원 멤버십 카드 1년 1년에 18만 원을 함께 결제를 한 거죠 아사코가 그랬어요 정말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카메라가 바뀝니다 아 예 지금 방송 내내 우리 죽돌군이 집착했던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슴 문해 그렇죠 가슴 가슴 그냥 남자 가슴 여자 가슴 다 합쳐서 그냥 신체 가슴 하면 문해예요 그렇죠 가슴 가슴 둘레 할 때 우리가 유방 둘레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 왜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말해 아니 그러니까 그냥 남녀를 떠나서 어떤 성적 코드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가슴 그렇죠 그거는 문해 그렇죠 가슴에도 털이 났어요 네 가슴 털은 문화계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재미로 외워두세요 사실 뭐 딱히 쓸 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가슴 털은 문화계입니다 자 죽돌이가 죽고 못 살죠 유방 아 뭘 죽고 못 살어 또 설명이 그래 근데 이거는 되게 교육방송이잖아 유방 뭐 어떡하라고 그렇죠 유방은 지부사 그렇죠 이게 이제 유방을 한자 발음 그대로 해서 뉴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뭐 거의 학술적 용어에 가깝죠 그렇죠 지부사나 뉴보는 주로 일본에서 뭐 뉴스나 뭐 이렇게 할 때 유방암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주로 쓰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보라고 한자 발음 그대로 하거나 혹은 지부사라고 하죠 이럴 때는 좀 되게 학술적인 용어 혹은 뉴스에 나오는 용어 그렇죠 좀 딱딱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젖이 있죠 아 뭘 또 저 집착하는 아 집착 그래 아니 집착 안 해 내가 뭘 집착해 사람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 젖이 싫어? 아니 아니 싫다라고는 할 수 없지 증오해? 아니 어릴 때 어머니에 그게 있으니까 미워 죽겠어? 그래서 집에 젖 나온 달력을 걸어 뭘 걸어놔? 맨날 다투판으로 이렇게 찍고 그래 자 젖은 오빠바이 그렇죠 발음 주의하세요 오빠가 아니라 오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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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착하는 네가 좀 설명을 해봐 트위터에 야동 간별사 적어놓은 거 뭐야 그럼 알겠지 아니 뭐 이름으로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름 다 그렇게 지어놨잖아 무슨 베지터블 야채가 나와가지고 집을 명망시킨다고 그러고 막 싸우고 손오공이랑 싸우고 그 이름 되게 깊게 들어가면 되게 재밌죠 이름 정말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손오공은 젖과 결혼했어요 자 이제 오빠바이 그리고 치치 이런 차이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형 오늘 목소리가 더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서 그런지 좀 더 변태 같아 목소리가 이 목소리로 웬만하면 술 먹지마 이 목소리로 오빠바이 를 은은하고 그러니까 치치를 논하고 그러니까 더 리얼하게 들으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술 마시고 방송을 안 했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어제 음주를 과하게 해가지고 그냥 음주만 하면 모르겠는데 노래까지 불렀으니 장난 아니죠 목청이 지금 남아갈 리가 없지 고성방갑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 내가 20대 초반 때 노래방에 확 참 인기 있을 때야 그때 이제 예전에는 이제 500원짜리 코인을 넣고 막 하다가 그게 이제 우리 20살 때 막 그렇게 유행을 하다가 한 20대 중반쯤 지나면서 이제 코인은 없어지는데 이제 술을 팔기 시작했어요 노래방에서 20대 중후반 때 노래방에서 술 팔고 물론 불법이지만 신촌에서 한참 많았어 근데 이제 친구놈이랑 술을 막 먹고 새벽에 비척비척 신촌 로타리를 지나가는데 홍인문고 맞은편을 지나가고 있는데 삐끼가 노래방 삐끼가 붙잡는 거야 거기 엄청 붙잡죠 술을 파는 데이기 때문에 이제 막 좀 비싸게 받으니까 삐끼들이 와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 그때 필링 끈 켜서 기억도 안 나 내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나하고 친구랑하고 비척비척 지나가는데 노래방 삐끼가 아 형님들 노래 한 곡 부르고 가시죠 딱 그랬대 그래서 내가 좋지 커피를 동맹 그래서 신촌 홍인문고 한가운데서 내가 홍인문고 맞은편을 캥길까 해서 형님 노래 한 곡 하고 가시죠 좋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그 노래 한 곡이 그 노래 한 곡이 아니잖아 그냥 부르고 부르고 가는 거야 그냥 그렇지 같이 노래 한 곡 부르시자니까 그렇지 야 추반버 지지제스 어쩔 뻔했어 그렇지 난 기억이 안 나 근데 내 친구가 야 너 삐끼가 노래 부르라니까 노래 잘 부르더라 근데 웃긴 거는 그 삐끼도 당황했는지 끌고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멀쩡히 쳐다보다가 박수를 이렇게 친다 그랬던 추억이 문득 떠오르는구나 근데 목소리가 다시 한 번 양해를 드리고요 신촌에서 그 마사오 형 같이 생기신 분을 보면 이렇게 뭘 절대 잡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합니다 뭐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합니다 노래를 한 곡 하시죠 했으니 망정이지 왜왜왜 해봐 해봐 나 지금 나 지금 음주 상태라서 아무래도 피에 지금 불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의 드리브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게요 이게 교육적인 거니까 학술적인 거니까 자 저 꼭지 치쿠비 그렇죠 치쿠비 이거 그 히라가나로 쓴 다음에 검색해보세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 그런 거 좀 퍼뜨리지 마 검색어 아니 근데 이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 치쿠비 근데 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그냥 24시간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렇게 살잖아 살면서 너 하루에 젖꼭지란 말을 몇 번 쓰냐 안 쓰지 보통 안 쓰지 그래도 해봅시다 젖꼭지는 일본말로 치쿠비 그렇습니다 자 젖꼭지에서 자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은 죽돌이가 돼서 사랑에 빠진 아사코 의 머리끝서 발끝까지 더듬어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래서 어? 아사코의 젖꼭지 네가 왜 상상하냐 개새끼야 아니 해보라면서 내가 한 게 아니지 네가 한 거지 난 안 봤어 발기부전이 죽돌이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사코의 젖꼭지까지 상상했어요 진짜 사람 참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야죠 자 그 밑에는 뭐가 있나요 그것도 못 봤어 배가 있습니다 배 그러니까 못 봤다고 아니 상상하는 거라니까 상상하는 거 알았어 알겠습니다 자 배는 일본말로 오나카 그렇죠 오나카 이게 낙가가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래서 배 우리 이 말 참 많이 써요 오나카가 뺐고 뺐고 하라 했다 하라 했다 나중에 나오겠구나 오나카가 씻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배고프다라는 편이죠 배 배 뒤에 뭐가 있을까요 배 뒤에는 아래가 아니라 뒤 아 예 배 뒤에는 등이 있죠 그렇죠 하나하나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뭘 어렵게 가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등이 있어요 등은요 세나카 그렇죠 아사코의 등까지 더듬었어요 이미지로 기억으로 기억으로 되새겼어요 곱씹었어요 자 이제 배꼽으로 갑니다 배꼽도 해? 알았어 다사코의 배꼽은요 해소 해소 또는 호조라고도 하죠 호조도 아까 그 치부사처럼 유방 치부사처럼 거의 안 쓰는 말이죠 네 그렇죠 호조는 주로 그냥 속담 같은데 쓰는 말이고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해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네 지금 배꼽까지 왔어요 네 그렇죠 너희들이 기대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뭘 기대해 여기서 잠깐 네 너희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내가 잘 알지만 같은 의미에서 너희들의 한계도 잘 알아요 오늘 단어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배꼽 아래 부분까지 감당을 하면 니들 뇌 용량이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인 이용권 최초로 투비 컨티뉴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사람을 자르는군요 그렇죠 상반신까지 한 번 하반신은 다음 회에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정말 안 들을 수가 없겠죠 마사우 형의 전문성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반신 그러니까 이제 3회 올라갔는데 여기에 우리 미드 보면 그거 있잖아 프리비어스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 전회 내용을 맨 앞에서 다듬어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하고 투비 컨티뉴도 들어가고 거기다 이제 교차 편집까지 들어가고 이 연출이 이게 사람의 연출이 아니야 자기 자랑을 해 캐릭터도 얼마나 깊이 있냐 아 뭐 캐릭터 부끄러워 죽겠어 발기부전에 걸릴 짓돌이 정말 이 상상력이나 캐릭터를 만드는 디테일 스튜디오 와서 급으로 만들어낸 거면서 뭘 또 복선을 깔고 있는 척하고 말도 안 돼 너무한다 진짜 너무 준비 안 해 발기부전을 준비한 거라니까 뭘 거짓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네 하반신입니다 네 마사우 형의 별명은 하반신 친일파입니다 네 늘 무리를 일으켜 즐겁습니다 아 네가 별명 얘기하니까 네 트위터에 어떤 분이 나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찬사를 했는데 내가 이때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들은 칭찬 찬사 이런 내용 중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칭찬이 있었어 나에 대한 찬사와 칭찬을 그걸 능가하는 걸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원래 인생이 칭찬 듣기도 좀 어려운 이렇게 살아왔지만 나에 대한 그 찬사는 정말 너무 감동의 도간이었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나보고 아마존 열대 우림의 잠재적 파괴신 한국 제지회사의 희망 이렇게 썼더라고요 휴지 휴지 아 숙지 설명 안 해도 돼 형 알아들은 사람 알아들으면 돼 아마존 열대 우림의 잠재적 파괴신 저 때문에 휴지가 종이 소비량이 설명 안 해도 돼 알겠습니다 제지회사의 희망 그게 뭐 칭찬이야 그게 난 감동이었어 뭘 감동이야 그게 제지회사에서 나한테 금일보험 안 해주더라도 어떻게 감사폐라도 안 주나 아 그건 아우 형 쓰긴 많이 쓰더라 그래서 응? 네가 봤어? 아니야 야 남들이 그럼 이상하게 생각해 네가 봤어? 아니 그때 그럼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네가 옆에서 휴지를 들고 시중을 탔다는 거야? 아니 아니 그 있잖아요 요즘에 예전에 배워놓은 거 카메라 휴대폰 모양 펜 모양 이런 거 있는데 내가 방에다 그때 켜놨었잖아 그리고 형 내가 먼저 자고 형이 우리 집에서 잘 때 아 몰카를 돌렸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몰랐지 방에 있는 중 내가 형을 녹화할 필요가 없잖아 모르겠어 난 형이 컴퓨터로 무슨 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뻑 혼자서 막 씩씩대고 그러더라고 어 거짓말입니다 아 네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요 영상은 곧 공개됩니다 공개해 왜냐면 나는 너희 집에서 치지 않았어 어 정말? 그럼 난 아하하하 뭘? 어? 난 너희 집에서 탁구를 치지 않았어 아하하하 그럼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아니 그냥 그냥 오늘의 리스트를 하던 거 그냥 검색만 했지 당구를 치지 않았어 아 그렇구나 알았어 치지 않았어 아 알았어 난 그런 식으로 영역 표시하지 않아 아 아까 콧구멍 콧구멍 다시 해주세요 콧구멍은 하나노 하나 그렇죠 여기서 하나 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구멍이 중요합니다 우리 죽돌이가 주착했던 구멍은 일본말로 아나 그렇죠 다른 발음할 때랑 구멍 발음할 때 네 표정 다른 거 아니야? 아 뭘 달라 또 거울 한번 보고 아 거짓말하지마 알겠습니다 자 999만명이 듣는 팟캐스트 1위 매체의 영향력 1위 네 아브라인 연구 네 사회 대망의 사회 하반신이다 이것더라 제목 타이틀 나왔어요 예 하반신이다 이것더라 예 사회 제목입니다 예 그때 뵀고요 오늘은 맞다네 외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맞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